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미스터트롯과 관련해서 새롭고 재미있는 소식을 모아 모아 이를 정리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뉴스장터인데요 자 오늘은 뉴스장터가 미스터트롯 콘서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미스터트롯의 서울 공연이 3주 동안 공연될 예정이었는데요 2주차까지는 안전하게 공연이 진행이 됐는데 원래 오늘입니다 21일부터 예정됐던 3주차 공연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지금 화면에 있는 프레카드는 서울 콘서트가 열리는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 공연장 앞에 붙은 프레카드입니다 21일부터 23일까지 열기로 했던 콘서트가 연기됐다는 얘기고요 취소와 환불 문의에 대한 이야기도 이 프레카드에 담겨 있습니다 자 저도 보시겠습니다 21일 티켓을 예매해서 갈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예매한 티켓의 장면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두 장을 예매했는데요 21일 한 장에 11만원씩 두 장을 예매했는데 저도 안타깝게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연기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환불을 받게 됐는데요 자 이처럼 서울 공연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기방 공연도 무기한 연기 또는 철회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28일과 29일 날 열릴 예정이었던 청주 공연도 무기한 연기됐고요 그리고 30일 천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천안 공연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연기를 결정한 건 아닌데 강릉은 13일 의정부는 19일 9월입니다 이렇게 열릴 예정이고요 부산에서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열 예정인데요 여기는 취소 결정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여기도 무기한 연기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 콘서트가 취소되고 연기되고 해서 엄청나게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이 안타까움에 한 줄기 기쁨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TV조선이 오늘입니다 21일 밤 10시에 서울 콘서트의 첫 주차죠 첫 주차 공연을 녹화해서 편집해서 오늘 방송합니다 아 그래서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 열기와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직접 볼 수 있는 그 기쁨은 사라졌다 하더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다소나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송이 시청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랑의 콜센터의 시청률도 20% 전후거든요 그리고 미스터트롯의 경연 결승전의 시청률이 35.7%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콘서트가 중단이 되고 많은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송이 이 녹화 방송이 콘서트 녹화 방송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아마 많은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 10시에 본방을 사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시청률을 올릴 것 같습니다 저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습니다 왜냐? 앞으로 콘서트가 언제 다시 재개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말하자면 답답한 상황이어서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이 아마 이 본방을 사수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방송인데요 자 이 방송이 3시간 정도의 공연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방송은 1시간 30분 정도로 줄여서 편집됐다고 합니다 1시간 반 정도로 줄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콘서트에 참여한 트롯맨들이 19명 아닙니까? 탑세븐을 비롯해서 김경민, 신인선, 김수찬, 황윤성, 강태관, 뮤지강, 나태주 그리고 고재근, 노지훈, 이대원, 김중현 이렇게 19명이 공연에 참여를 했는데요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방송 분량이 너무 적어지는 게 아니냐 너무 또 몇 사람의 치중에서 방송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댓글을 통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편집에 좀 균형 있는 편집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 과연 어떻게 편집될지 어쨌든 콘서트의 현장에 가면 말이죠 그 열기나 이런 것들이 뜨거운데요 이 방송은 그 열기는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SR석의 일렬에서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그 가수를 볼 수 있고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자막도 들어가고 CG작업을 하기 때문에 더 드라마틱하게 그 노래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거라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대부분 지방공연도 연기되고 서울공연도 연기돼서 아쉬워하는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TV조선의 콘서트 미스터트롯 콘서트 녹화 방송이 오늘입니다 21일 밤 10시에 방송된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아직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희들에게 큰 힘입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